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이익 때문에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거 시킨 거 아니냐. 내가 그냥 수단이 된 것이지 내가 목적이 아니었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 그걸 전모로 밝히겠다는 거죠. 시켜놓고 중간에 팽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면에는 이낙연 지사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경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자기 임기가 보장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이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문 전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을 경지를 하고 징계 사유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봐요.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를 잘 매듭지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한테 부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국민 여론을 뚫지 못하고 추미애 전 장관에 빠지게 한 원인은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있는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거 몇 년 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다시 나왔답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를 또 꺼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이낙연 전 대표 당시 대표 자리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약간 원망과 비판이 섞인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얘기를 또 최근에 꺼냈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징계 의결서 들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는 수보회의에서 아침에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장관의 징계 청구를 통해서 들어보니 네 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불린견. 왜냐하면 목불린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달 상간에 대통령님은 내 편이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 내가 만나서 말씀드리면 물러나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막상 만나봤더니 사퇴를 지시하셨다. 당에서 요구하니 당신도 당대표 해봐서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있고 싶었고 인도인 줄 알았는데 나보고 나와라 그랬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계속 폭로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사항을 놓고요. 민주당은 사실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불편하다. 당혹스럽다. 약간 이런 해석도 나오는 상황에서요.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평가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정치와이드가 좀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이나 존재감을 높여가지고 아마 총선에서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좀 갯딸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닌가. 우선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을 내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전혀 없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민주당의 지지층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민주당의 어떤 심리적 분당 상태를 가속화시켜주는 추미애 전 장관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나 땡. 추미애 전 대표가 나섭은 나오면 땡큐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라고 살짝 전해준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인 윤기찬 위원장.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는 뭐랄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도움을 주는 존재다 아니면 은인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십니까?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의석 싸움을 한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야당, 야권이 몇 석을 얻고 여권이 몇 석을 얻는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야권이 분당을 통해서 만약에 스펙트럼을 넓힌다 그러면 그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끼리 붙는 격돌, 이걸 상정해서 그런데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거든요.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생긴다거나 또는 중도층에 구해, 소구할 수 있는 정당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야권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이른바 야권의 강성 지휘층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명한 야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이익 때문에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고 시킨 거 아니냐. 내가 그냥 수단이 된 것이지 내가 목적이 아니었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 그걸 전모로 밝히겠다는 거죠. 시켜놓고 중간에 팽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면에는 이낙연 지사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권 내부에서 어떤 선명성과 관련된 정리는 가능해도 이걸 여당과의 관계에서 보면 무작정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계 개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적어서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거지만 여당에 꼭 유리한 변수는 아니다.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나져봐야 될 게 있다. 이런 건 약간 신중하게 말씀하셨네요. 이런 가운데 다음은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치원 의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과감하게 던지는 편이죠. 그런데 오늘도 이랬어요. 주민의 민주당 강성 지지층 포섭하려는 탁란 정치. 말이 어렵습니다. 탁란. 이게 한자인데요. 해석을 하면 새가 다른 새집에 알을 낳아 대신 기르도록 하는 거. 뻐꾸기 얘기군요. 뻐꾸기는 다른 새의 새집에서 알을 낳고 그 다른 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우지만 결국은 뻐꾸기가 되나서 다른 새끼 다 잡아먹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탁란인데 지금 탁란 정치라는 거다. 결국은 조국과 손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에 굉장히 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윤경호 소장님.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까 천하람 변호사죠. 저는 아마 국민의힘의 지구당 당의 변장을 하지만 분석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지금 둘 쪽으로 나누는 결과적으로 유인하는 발언. 그런데 저도 두 번, 세 번 다시 곱씹어보니까 나한테 사퇴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에 이면에는 뭐가 숨어있을까? 아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주저앉혀야지. 왜 나를? 왜 나를? 그건 원망입니까? 그러니까 2019년 12월 그 시점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를 밀어붙이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징계를 둘러싸고 윤 총장이 가처분 신청 내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다시 복귀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몸값이 인기가 확 더 치솟아버렸잖아요. 그때 오히려 민주당 반대쪽에서는 추나땡이라는 얘기가 더 먹혔던 걸 생각해보면 지금 추 장관이 추미애 전 대표가 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국은 아니, 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주저앉히는 거에 조금 더 발벗고 나서지 왜 나를, 나에게 일을 시켜놓고 나를 주저앉혔느냐, 이 볼면소리인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존재 가치를 그냥 나도 여기 다시 살아 있어, 나 다시 정치시 할 거야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지금 당권을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조응천 의원이 보는 것 같이 조국과 선작권, 무슨 새로운 정치한다, 당을 만든다? 저는 그런 식의 위험을 감수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이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작용해서 또 총선에서 찬성과 반대로 쪼개진다면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가능한 등장을 안 하는 게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민주당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김지옥 전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저런 모습이요. 이게 민주당은 말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까? 저분을 말린 분이 있었나요? 말릴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서히는 계속 추 전 장관은 추윤 갈등에 대해서도 그런 용어를 싫어해요. 무슨 추윤 갈등이 있었던 거냐? 윤석열 검사총장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 여론은 그것이 어떤 프레임에 쌓였건 이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 자체들은 추윤 갈등에 상당히 예를 들면 피곤해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약간 염증, 피곤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 자체가 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현역에서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경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검찰총장은 예를 들면 자기 임기가 보장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을 경지를 하고 징계 사유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봐요.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를 잘 매듭지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한테 부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국민 여론을 끌지 못하고 추운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빠지게 한 원인은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모순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정치적 제기를 위한 과거 잘못된 프레임을 깨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깨지지 않는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추미애 전 장관의 모습은 누가 말려서 소용이 없다, 이겁니까, 그럼?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말려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이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배경이 없다, 말려봐야.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추 전 장관이 외부에 나갈 생각이라면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매우 추운 정치를 해보셨어요. 삼보일배하시면서, 반성하시면서 들어온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난 정권 교체 과정에서 잘못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잘못들을 극복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미애 전 장관처럼 전직 대통령, 전직 대표까지를 문제제기하면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추운 갈등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셔라.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을 바꾸시라고 지금 당부 조언을 했는데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가고 있어요. 자꾸 계속 여러 유튜브 매체 등등을 다니면서 저런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추미애 전 장관, 과거의 아들 무슨 휴가 논란 한바탕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수습이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좀 나오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불거졌잖아요. 이게 휴가 문제인데 휴가 미복기 의혹. 당시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검찰에서 재기 수사 명령. 그러니까 뭔가 다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조사를 걸었대요, 관련자들 다시. 그럼 이거 수사가 다시 재개됐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요, 법무부 장관 시절이잖아요, 당시에. 국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뭔가 설정버리게 됐었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되셨죠? 아들 수사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만요. 잠깐, 서설을 쓰고 있네? 우리 서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당시에도 대단했어요. 대단했고, 대단히 그때 논란과 화제가 됐었던 저 장면인데, 다시 한번 불러서 확인해 봤습니다. 최수용 전 의원님,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은 소설 쓰시네 그랬거든요. 지금 수사가 다시 재개되고 있잖아요. 이게 소설로 안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소설이 아니라 지금 다큐멘터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때 지금 차관으로 발령됐던 분이 김관정 동부지검장,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동부지검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 무혐의 결정을 냈습니다. 네, 무혐의. 그런데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그때 다시 조남관 대검 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지난해 11월에 중앙지검이 다시, 이게 뭔가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하니까, 수사 다시 하라고 제기 수사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올 4월에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대위, 김보대위, 지원장교입니다. 이분을 지금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을 조사해가지고 만일 당시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또 다시 확인하고, 이 사건 나오면 그러면 다시 대대장으로 다시 또 소환할 수 있는 대상이 진행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해피 이 타이밍이냐.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분에 불을 지피는 이 상황에 지금 사실 맞춰가지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는 4월의 일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이야기와 연동시켜서 조금 무리가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지금 등판한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정확히 재고 있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의 귀국식에 맞춰서 저는 이걸 말씀을 드러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가 이 추미애 전 장관의 공격을 받고 운신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에 와 있고,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 문제가 민주당으로 더 큰 내부 확산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면도 되겠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서 만일 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직권남용 여지가 적용된다면, 혐의가 지금 무혐의로 났지만, 재수사 통해서 나타난다면 추미애 전 장관도 법무장관으로서는 엄청난 또 말하자면, 리더십의 타격력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 사법적으로 이 문제가 좀 양면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들이 다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들 뭔가 의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김재욱 전 장관. 저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데요. 2020년 검찰과 2023년 검찰은 다른 겁니까? 재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 부끄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혐의로 처리했잖아요. 다른 데서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보복수사, 정치수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재수사라는지 명확한. 그런 예를 들면 정확한 증거도 없이 수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검찰이 반복적으로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박인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가 대검 간부들, 검찰총장 앞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차 수사를 절제하지 않게 되면 과거 중앙정보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수사권, 기사권 분리한다고 바로 면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수사하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증거가 아니면 이거 보복인 거죠. 달리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유기찬 부위원장께서 바로 기호 요청하셨거든요. 유기찬은 일반적인 설명인데요. 저게 그냥 본인들이 그냥 재수사한 게 아니고, 이게 항고, 재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항고하는 거예요. 이건 고발이 있는 게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누가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무혐의 처분에 문제 있다고 해서 항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검에서 항고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러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겁니다. 재항고. 그렇죠. 대검에. 대검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요점 요점 수사해봐라라고 재수사 명령을 내릴 때는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재수사 명령을 내릴 때는 그냥 해라라는 게 아니고, 요거 요거 확인해봐라라고 특정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재수사, 재기명령 서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갖고 보복 수사 이렇게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이르다 생각합니다. 3년 전, 2020년 초서부터 그 한 해 정말 주목을 받았었죠.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다시 뭔가 얘기를 꺼내면서 또 정치권 중심에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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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